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최상병을 팔아서 박정훈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다든지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끼니를 때우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상당하게 있었고 몬새끼 몬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카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박철환 검사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촌 조카 친조카죠 정확히 친조카 친조카도 참여하여 우리 단체의 정보를 확보해서 다음 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대체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적시해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규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현직 검사인 박철환 검사를 비롯해서 공직자나 현직 언론인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실은 더 규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너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것들이 명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과연 누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글을 썼고 어떠한 의도를 썼는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재판에 인용을 해서 제출했던 글들이 과연 누가 작성한 출처인가를 확인을 한다면 만약 검사거나 언론인이라면 박정원 대령의 재판이나 다른 재판에 제출했던 것들이 검사의 글을 그대로 쓴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부적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밝혀졌으면 좋겠고. 이 옆으로 연대행 재고 동작할 때도 다 소용한다는 입장인데 이제 와서 계속...